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2.8%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1,128원 45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10월 28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은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상당한 반등을 보였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고. 자 두번째 지수에 대한 저항은 예전하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위메이드, 해마루푸드, JVM까지 오늘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모처럼만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을 크게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모처럼만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수급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같이 보시면요. 우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에 대한 매도세, 오늘 금융투자가 상당한 매도로 보였고.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거의 뭐 지금 소폭, 소폭, 매수를 가담하는 모습. 자 대신에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었는데.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크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손받김이 하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에 대한 이런 신용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807에서 810포인트 정도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좀 쉽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돌려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돌려내서 여기까지 가줘야지만 우리가 기축 반등이 성공했다. 적어도 언제까지 올라가줘야 되냐면. 상단에 있는 지금 840포인트 전후로까지는 반등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가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는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 최근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장점은 하단에서 바닷권력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거리량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포지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은 한국판 유딜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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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평가를 했고. 여기에 이 예산을 짰으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연설을 하셨고요. 거기에 총 555조 8천억에 대한 예비심사를 돌입합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일정은 12월 2일인데. 항상 이제 이 12월 2일 날 된 적보다는 좀 더 연기가 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예산안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내년도에 대한 예산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청와대 또는 기재부에서는 이미 예산을 짰어요. 이 돈은 어떻게 쓸 거고 이 돈은 어떻게 쓸 거고 이 돈은 어떻게 쓸 거고 이 돈은 어떻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국판 유딜 바로 유딜 펀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그 돈이 한국판 유딜에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뭐 깎이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예산 자체가 정해진다는 것은 좀 더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깐 우리가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우리 한국판 유딜에 대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투자가 약 21조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10대 중점 프로젝트 160조 수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한국판 유딜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한국판 유딜에 대한 내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 유딜과 디지털 유딜 관련된 종목분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민간 소비에 대한 창출이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걸 보시면요. 혁신적 유딜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유딜 펀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딜이라는 키워드 한국판 유딜이라는 키워드가 내년에도 상당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현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국민 생활 환경 청정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 생활 공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에 있어서 예산안이 우리가 투자가 되는 곳에 결국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4번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 4번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산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한국판 유디어와 관련자들이 강한 반등세에 좀 보였는데요. 일종의 지금 현재 기적 반등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소차 대표적인 종목군 몇 가지만 먼저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JNK 히터 같은 종목군도 있죠. 지금 현재 이 반등을 보여야 되는 시기에 반등을 보여야 되는 시기에 또다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자리는 다중바닥 형태를 띠던 위치거든요. 그럼 현재 이 자리 자체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는 건 좀 힘들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 하락에 대한 파가 이 하락에 대한 파동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반등 자체가 여기 적어도 여기 9천원 때까지 나와줘야죠. 우리가 상승 추세로 넘어갈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락한 파동에 대한 반등일 뿐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을 조금 보였는데 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 LG화학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LG화학의 국민연금이 지금 물적 분할을 반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앞서 봤던 67만원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4분기까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취의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신규 매수는 아니고요. 보유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70만원 존으로 대한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디지털 유오딜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한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주가 다시 한 번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는데 바닷본역에서 유진로봇도 들썩들썩하면서 오늘 움직이는 게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유오딜 안에서도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카코어도 오늘 다시 한 번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는 그린 유오딜에 상당한 매기세가 쏠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가, OCI도 오늘 반등이 빛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는다 했죠. 장기도 가능한 종목이라 했죠. 왜? 결국 오팡은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 오팡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그린 유오딜은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시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디지털 유오딜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디지털 유오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유오딜 안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 포인트들이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읽어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왔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개별주와 낙폭가되 저가 매수가 상당한 유입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많이 오른 과도하게 상승했던 종목분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그리고 길게 길게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장기 우량주들은 길게 저가 매수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세가 급변동하는 종목분들은 항상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접근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위메이드하고 해마루푸드 그리고 JVM 세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일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소송이 승소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재산권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위메이드가 신제품의 신규 게임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자체 또 이 기업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바닥을 상당 부분 다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추세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추세에 대해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고 오히려 그건 또 승소로 마감이 했어요.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위메이드 출신이 게임기 안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인지도, 인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대표이사도 위메이드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뭐 해마로푸드 서비스인데요. 해마로푸드 서비스는 이제 맘스터치라는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으로 유명한 업체고요. 앞에서 한번 여기 2020년도 알죠 알죠? 여기 이 자리가 아니고 자 앞에서 이 자리 맞죠? 대주주가 한번 교체가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올려내는 양상인데요. 저는 이번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이 지금 우리가 11월달에 11월달에 교촌 F&B, 교촌치킨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외식산업업계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해마로푸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좀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세번째 JVM인데요. JV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한 업체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약국에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컴퓨터로 이 처방전이 다 나오고 그 처방전을 가져갔을 때 뒤에서 또 약봉지가 옛날처럼 막 뒤에서 약을 갈아서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계가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분류 다 하고 약봉지에 컴퓨터 다다다다 다 들어가고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쁘게 나와요. 그런 제조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한 업체가 JV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70% 유럽에서도 60% 이상을 이 JVM이 차지하고 있고 이 JVM에 대한 대주주가 바로 한미사이언스거든요. 한미그룹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업체에 대한 재평가는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JVM도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계좌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계좌를 또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월 7일까지 여기 3,800만원이 수익이었는데 2,200만원으로 이게 이제 또다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4,50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는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회전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10월달에도 안 좋았어요. 10월달에 시장이 좀 빠지는 시장이었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1차나 2차 정도까지는 종목분들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복리가 붙으면서 눈덩이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1억이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열심히 2천만원으로 굴려가지고 어디까지 굴릴 수 있을지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열심히 눈동이를 크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할인 이벤트 어제 선착순 20명 했는데 20명은 마감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시더라도 저희가 제가 재량으로 어떻게 해서든 혜택은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입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방송에서도 좋은 시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